안녕, 형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 오늘은 신세계의 이마트24 원둥이 NFT에 대해서 소개할게. 태양기 8개 행성에 존재하는 이마트24 우주 편의점. 각 행성에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원둥이들이 살고 있어. 이번에 민팅하는 원둥이들은 수성, 금성, 화성에서 온 애들이고 나중에 다른 행성에 있는 원둥이들도 온대. 이번 거 잘 되면 올 거고. 안 되면 꾸미야란 형들이 원둥이 만마리 학살한 거야. 원둥이 NFT 활이 얻는 법 첫 번째. 이마트24 카톡 플러스 친구하면 12월 9일, 10일에 카톡 올 거야. 선착순이니까 카톡 받으면 행성 NFT 빨리 받아. 클립 드롭스로 NFT 주니까 준비하고 있어. 원둥이 NFT 활이 얻는 법 두 번째. 이마트24 화성 팝업 스토어에 가면 행성 NFT 애드해준대. 가까운 사람은 가서 받아. 원둥이 민팅 정보. 원둥이 NFT 민팅 날은 12월 18일이고. 클립 드롭스에서 진행될 듯해. 민팅가는 19,000원이고 발행량은 7,270이게야. 어! 구매 가격의 두 배 넘는 정기적인 혜택이 제공된다고. 아무리 적은 돈이라지만, 스캠들이 넘치는 반국에. 이런 멘트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NFT가 요즘 어딨어? 4만원 곱하기 7,270이게 하면 2억 9천. 혜택으로 대략 3억 씨네. 용진이 형 가자! 원둥이 혜택! 수성, 금성, 화성에서 온 원둥이 NFT들은 10가지로. NFT마다 혜택이 달라. 술 좋아하는 형들은 맥주, 와인 원둥이 선호할 거고. 편의점에서 종종 끼니를 해결하는 형들은. 밥을, 라면, 빵 원둥이를. 간식 좋아하는 형들은 깎아. 젤리 원둥이. 음료 좋아하는 형들은 커피, 트링, 밀크 원둥이 쓰면 돼. 10개 중에 형들 좋아하는 거 하나는 있겠지.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 영상이 없는 내용은 두유 온리서치 알지?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